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뇌졸증을 예방하려면 혈압의 진폭, 그러니까 위아래 범위를 잘 조절하라. 그러니까 너무 널뛰기를 하지 않도록 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박민수 박사 TV를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저조차도 가장 무수한 질환 중에 하나가 뇌졸증 그리고 신근경색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불현듯 일시에 다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뇌졸증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여러가지 요소가 있지만 혈압의 진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뇌의 가장 큰 두가지 문제,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은 동진의 양면입니다. 둘 다 이런저런 이유로 뇌의 세포 부분에 피가 가지 못한다는 거죠. 뇌출혈, 혈관이 파열되니까 이게 밖으로 쐬잖아요. 쐬면서 피가 못 가는 건데 쐬피가 또 이렇게 뇌조직을 누르니까 이중적인 압박을 받는 거죠. 뇌경색은 아예 혈관이 막혀서 그쪽으로 피가 못 가는 그래서 피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허위증이 생기는 것들이 다 두가지 뇌조직의 어떤 손상,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동진의 양면, 똑같은 결과를 내는데 원인이 다른 그런 두가지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보면 우리의 혈관, 혈액, 그리고 심장은 괴롭습니다. 이 세가지를 괴롭히는 요소들은 너무나 많죠. 그런데 이거 보시듯이 10대, 20대, 30대, 40대 지나면서 이런 혈관의 태행성인 변화가 나타나지만 혈관은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이 상태가 되었을 때 조차도 혈관이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아닌데 언제든지 커다란 일이 생길 수 있는 혈관의 모습들이죠. 혈압의 진폭, 수축기 혈압과 이항기 혈압의 차이가 너무 벌어지는 것, 그 차이를 매갑이라고 하는데 그 매갑이 너무 벌어지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것을 일정하게 조금 비교적 건강한 범인에서 조금 범인에서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노는 이후의 혈압은 너무 높은 것도 안되지만 너무 낮아도 안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심장학회라든지 미국의 심장학회를 보면 80세 미만에서는 140-90 정도를 유지하라고 하지만 80세 이상은 150-90 그 다음 유럽 심장학회에서는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인 경우만 약물을 사용하도록 약간 혈압에 대해서 너그럽게 봐주는 경향인데 이것은 혈압 자체가 위험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혈압을 지나치게 낮게 유지하려고 하다보면 안 그래도 혈관이 좁아져 있고 혈관 문제들이 많은데 특히 이렇게 머리로 가는 내경 동맥이 폐쇄가 되고 더 좁아지면서 머리 쪽으로 가는 피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혈압에 대해서는 약간 너그럽게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낮게 혈압을 유지하면 안된다는 그런 아이러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혈압이 너무 높고 낮지 않도록 그러니까 적당한 범위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건데 혈압의 진폭이 이렇게 널뛰기를 하다보면 뭐 이렇게 높아지면 뇌출혈 낮아지면 뇌졸증 널뛰기를 하다보면 혈관 자체가 아무래도 이렇게 굉장히 부담을 가지겠죠 혈관의 손상 그리고 이 널뛰기를 하면서 혈압의 진폭을 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심장이니까 심장도 피로해지고 그리고 심장이 또 비대해지는데 간상동맥은 더욱 더 좁아지고 혈액순환이 안되다 보니까 나중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에 우려가 있는 거고요 혈액순환이 이렇게 불균일하죠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고 불균일하니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불안정성이 더욱 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혈압 진폭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일단 혈관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받는 쪽이죠 그래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것을 주의해야 되죠 동맥경화는 혈관을 찌르는 당뇨 혈관의 찌꺼기를 삼는 고지혈증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 심장이 부담을 적게 받아요 심장의 변동성이 적어야 되죠 심장은 밀어내는 쪽이죠 그래서 고혈압 고혈압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심장이 굉장히 크게 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 받을 때 심장의 교감신경계가 올라가면서 심장이 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유산소 운동의 부족 고혈압 스트레스 유산소 운동의 부족이 심장에 어떤 무리를 주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혈액의 점도도 일정해야 되겠죠 혈액의 점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로 혈압의 진폭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전달되는 매체죠 고지혈증 혈액 내의 기름 당뇨 혈액 내의 설탕 수분 함량 충분하게 수분 조절을 해주시고 혈관 독소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주의해서 조절해 주시고 혈압 진폭을 일정 범위 내에 유지하는 원칙으로는 혈압이 갑자기 지나치게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혈압이 지나치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 심리로 반동적으로 저혈압이 오는데 이때 내 허혈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혈압이 높다면 주치의와 상의해서 고혈압약을 복용해서 혈압이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게 주의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노년기에는 그 혈압을 떨어뜨린 정도를 주치의와 상의해서 너무 낮지 않도록 조절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혈압을 올리는 3대 주적인 스트레스 허변 수면 부족 주의를 해 주셔야지 혈압 진폭을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정 혈압 진폭을 유지하는 생활수칙을 말씀드리면 고혈압 환자는 주치의와 상의해서 혈압약을 복용해야 되고 그것이 적정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혈관이 이런 것들에 어떠한 충격이 있을 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혈관의 수용성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근육량 일정 유지해 주셔야지 심장, 제2의 심장 특히 허벅지, 종아리를 이렇게 잘 유지해 주시면 심장의 피로도가 감소될 겁니다 그래서 허벅지 근육과 종아리 근육 나이가 들수록 근육 부자가 돼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수분 섭취에 유의하시고 저염식을 해 주셔서 우리 혈액 자체에 어떤 부담이 줄어들어야 되고요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일정 범위 내로 유지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혈압의 진폭이 크신 분들은 반드시 검연을 하셔서 우리 심장과 혈관에 주는 부담을 줄여주는 게 필요하고 급작스러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뭐니뭐니 해도 혈액내를 청소하는 게 중요하겠죠 혈관을 청소하기 위해서 황산화 물질,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오메가3에 대한 내용은 제가 주에 빠른 시간 내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태를 방지해야 됩니다 뇌졸증 가정력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같이 결합이 되신 분들은 내 MRI와 MRA 그 다음에 경동백 전파를 통해서 내가 혈압의 진폭이 불안정할 때 그리고 내 쪽에 타격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혈압의 진폭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우리 심장과 내 건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